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 쿠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스무 살 때 일본을 처음 갔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잘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유행하던 키모 파이터 캐릭터 부산하기 쿠로의 이름을 장난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친구들이 쿠라고 부르더라고요. 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.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만 계속 평생 하고 싶지는 않고 마음속에 춤 말고도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. 그쵸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이제 생겼고 딱 드는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들었으면 못 할 것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해서 그중에 이제 영화를 제가 만들었죠. 또 제 와이프가 영국 영화카 출신이라 또 아는 사람 친구들을 소개받아서 스태프들 모아서 회의하고 미팅하고 해서 단표명 만들어서 영화제도 출품해보고 근데 지금도 dvd 있어요. 제가 아직 풀지 않았어요. 비공개로 해놔서 왜냐면 결국엔 그냥 내 버킷리스트가 목적이었습니다. 앨범도 중학교 때 춤추면서 원래 가수 오디션 많이 불어 다녔었던 거 친구들끼리 또 이거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꼬셨죠. 친구들 모아가지고 작사 작곡, 랩하는 방식 이런 것도 처음 공부해서 이제 가사를 썼죠. 진짜 랩 못했지만 진짜 아 이상한 거 같아. 이게 아니라 서로 돈을 줘. 어우 불이지만 괜찮아. 오케이. 일단 우리 해보자. 이렇게 해서 첫 곡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꽤 괜찮아서 그냥 돈 주고 마스터링도 맡기고 편곡 살짝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음원을 내게 됐죠. 어... 사실 수익은 거의 안 났는데 영화는 제가 오히려 돈을 많이 썼고 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쓴 정도만 우리가 얻었고 최근에 이제 차를 새 차를 오픈카를 샀어요. 제가 산 건 아니고 저희 장인원이 사주셨는데 딜러가 연예인들한테는 10% 할인이 있다는 거예요. 어? 저 음원 냈었는데 하니까 그래요? 그럼 가수협회에 등록돼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가수협회에 등록하고 10% 할인 받았어요. 그 금액이 엄청나요.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번 거죠. 헤이지교 저요? 진짜 재능 없었거든요. 네. 미안해. 대균형이 그때 당시에 항상 저한테 얘기했어요. 아 넌 춤 그만둬서야 된다고 막 제가 춤을 춘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췄는데 곤드라라고 저랑 같이 고등학교 때 같이 춤추던 친구가 있었어요. 걔가 제 춤을 보고서 처음에 머리도 많이 맞고 제가 실제로 싸움은 제가 이기지만 그때 당시에 피플쿠라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리더 형이 이제 제 수승님인데 류라는 사람이 있어요. 상용이 형.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. 어떤 술집에서. 그 형이 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. 우리를 보더니 야 너 혹시 팝핑 한번 해볼 생각 없냐 해서 보민이한테 얘기한 거예요. 그 곤드라한테 당연히 좋죠. 왜냐면 그때 당시에 피플쿠르 어마어마한 팀이었고 거기에 리더 형이 같이 하자고 하니까 뭐든 좋았어요. 팝핑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한다고 한 거예요.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오라고 한 연습실에 갔는데 갑자기 상용이 저를 딱 보더니 넌 왜 왔어? 너만 오라고 했잖아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를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걔만 오라고 한 건데 그냥 갔어요. 그냥 자존신도 상했지만 배우고 싶었으니까 그 형이랑 같이 하는 것도 영광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 팝핑을 배웠었죠. 보민이랑 같이. 항상 저는 못 했어요. 너무 왜냐하면 뭐 하나 가르쳐주면 보민이 일주일만 해버리고 저는 한 달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동작들이. 피해를 끼치기 싫어가지고 엄청 연습했어요. 열심히 안 하면 집에 갈 게 너무 개운하지가 않아요. 집에 갈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기분이 좋았는지 완전 녹초 됐을 때 막 진짜 온몸이 알베기고 막 진짜 못 걸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때 당시에는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. 지금은. 아무튼 네. 그래서 몸 폈어요. 되게 몸 폈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극복한 케이스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배틀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났어요. 실망감? 너무 행복했어요. 또 해도 돼요. 나중에?